휴스턴 휴스턴 다운타운 마이 시티 또 역시 저를 또 휴스턴이 반겨주려고 일주일 중에 오늘 또 날씨가 유독 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반겨주고 있어 지금 와 아기들 진짜 많아 도착! This is my city 10 days featuring 중구난방 항상 우리가 노래를 맞추거나 뭔가 할 때 각자의 의견이 이렇게 중구난방이지만 결국엔 또 하나가 되는 거 음악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이거? 가? 가 3 도네이션 브라이슬렛 휴스턴 What's up? 지금 샷을 사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donation Have a great day Thank you 자 저희 우정팔찌도 마쳤고요 썸네일 나왔고요 썸네일 나왔고요 자 지나가고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생각보다 크다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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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피부 좋아 쟤네 피부 좋아 Hi Hi Okay Recommendation Please I would recommend the glittered There's a book right here There's a book Shark? Or a T-rex This one This one This one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What? No Swallow Swallow This one No No I'll do it I'll do it Oh Nice Let's get it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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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t glitter is going to wear off Okay Thank you It lasts about three to five days Okay Thank you One Two Three Sorry Mjubcat babies 히스피스! 생각보다 작아요 진짜 그 애니메이션처럼 서있네 그러네? 진짜? 코끼리가 물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다 맛있다 하나! 하나! 완전 베이비 근데 놀고 싶어요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드럼프 하이 베이비 셀카 이리 와 셀카 찍어야지 유명해지고 싶은 기린 이리 와 형 왔다 저 건조한 풀만 먹다가 이 파릇파릇한 채소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왔다 왔다 걔 지금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셀카로 가겠습니다 셀카로 가겠습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대박받 하나 나옵니다 지금 하나 건집니다 잠시만요 자 각도 잡고요 만졌어? 아니 콧바람이 워워워워워 페이스 워페이스 오 베이비 하이 베이비 그렇지 그렇지 내 손 물었어 지금 내부장 났나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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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 흘렸어 오 침 괜찮아 kick 피로 내 머리는 먹으면 안 돼 네 아이고 아이고 귀엽네 chirú 평영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ks 베이비 베이비 km па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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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우리 가시켰다. 우리 가시켰다. 안녕. 진짜 팬더보다 큰 거 아니야?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알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거 아니네요. 근데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아니네요. 와 국제 아이스크림이다. 네 아이 를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정말 아이스크림ини Peggy sizi 엄청 요리hein qui spread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날씨가 부끄러 margin이다. 어디가 부끄러워서 먹 Korny의 뭐죠? 네, 네 다음 주에다. 오오, 제너리. 제너리, 참아 참아. 그리고 이름은 샤이닝 스타러. 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오, 미안해. 오, 미안해. 오, 호흡 좋아. 오, 지금 얘랑 나는 케이 좋아. 왜 이렇게 말한거야? 오, 이게 딸 루루의 고춧무국. 오, 염소에요. 오, 염소에요. 오, 염소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얼굴에 붙였어. 오. 와우. 귀여워. 치타 눈이 너무 이뻤어. 제너리. 오, 더웠어. 이제. 저희가,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데 재현이가 보고 싶다고 했던 아이를 볼 거예요. 플라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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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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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이거지. 우와. 우와, 땅다. 예쁘다. фл아밍고. 아, 네, 네. 네, 네, 찍자. 플라밍고. 플라밍고. 하나 둘 셋, 플라밍고. 화이이, 아, 네. 오케이 됐어. 안녕, 야. 태풍 컷 아 저거다 자연수사 박물관이다 아 저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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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굉장히 창창하데요 밝대요 밝고 그리고 그 돈이 보인대요 돈이 보여서 그 돈 쓰는 거에 있어서 나에게 쓰는거 에 있어서 아낄 필요 없다고 진짜 친구를 알고 그리고 정말 누가 진짜 내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람한테 잘하고 그러면 다 잘 풀릴 거라고 오오오 좋은 거다 땡큐 졸 탄 미미 플리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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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타 졸타 땡큐 뭐래 뭐래 되게 브라이네스 헤비네스 있고 막 조이한데 형이 어떻게 어떤 지혜롭게 어떻게 그거를 문제들을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엄청 결과가 다를걸 음 아우 내추럴 사이언스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과학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과학은 뭐 내 주 과목이 있지 아우 빼문들이 여기 진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휴스턴 진짜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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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트위터를 제가 물어봤었죠 여러분 휴스턴에 어디를 어디를 가면 좋을지 또 많은 팬분들이 이 달이 있는 달페이 네? 달이 있는 건물관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과 함께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마침 제가 이 타투를 선을 해가지고 선과 달이 또 함께 있는 이 저까지 함께 있는 3샷 굉장히 문태일이 문도 보고 절타도 만나고 좋습니다 진짜 오늘 날씨도 떨어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후회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바이 유스턴 2 acord legislative 2 1 2 2 감사합니다.